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리다이의 PAC 제작기 4-2 아르타니스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게임 로딩 중입니다. 아 일단 기다리시면 안되니까 일단 여기서 편집할게요 일단 자 인트로 나오고 딱 네에에에! 자 그럼 제작해보도록 합시다 아 옆에 아레타니스가 왜 있냐면은 어 비교를 하기 위해서죠 또 위치가 잘 되어있나 예 적당은 생략하고 계속 하도록 하죠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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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끝입니다. 무엇을 만들면 좋겠다. 뭐 작품 대충 작품 캐릭터 이런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에 거기서 제일 많은 제일 많이 나온 캐릭터들 그거를 만들겠습니다. 제일 많이 나온 캐릭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제일 많이 나온 캐릭터들을 뽑아서 그거를 피해시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아는 것만 해야 돼요. 아는 것만. 뭐 이상한 거 안 돼요. 네, 어쨌든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레알이다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